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요 서두니소와 예수제가 있어요 제가 다이소에서 이렇게 준비해와서 꽃다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이것저것 조화랑 제가 사와서 해보니까 집에서 셀프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구요 여러분은 어릴 적에 어린이집이나 학예회 같은 거 예술제 하는 거 기억이 많이 나나요? 얼마 전에 저는 앨범을 보다가 남편이랑 같이 너무 제가 귀엽게 입동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는 저도 딱 어릴 적 시절에 가장 임팩트가 있던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남아있더라구요 엄마 아빠랑 어디 여행을 갔다던지 아니면 그런 예술제에 있던지 그걸 통해서 또 용기도 많이 생기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조금씩 자신감을 키워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준이 소아가 사실 걱정이 조금 됐던 게 서준이가 속도적인 면도 있어서 잘할 수 있을까? 그거를 아이가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걱정도 있으면서 기대도 내고 아이들이 처음으로 하는 그런 예술제라는 율동 그런 공연이잖아요 그런 걸 보러 가는 부모의 입장이 됐다는 게 또 신기하더라구요 빨리 가보려고 해요 어때? 예쁘죠? 이건 수학과 아직 안 꽂았는데 보세요 신기하죠? 진짜 한국에는 이러한 깨알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준이한테 이러고 있을 테니까 엄마 아빠가 잘 찾으라고 했는데 잘 찾을 수 있겠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둘이 똑같지? 둘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둘이 요즘에 엄청 싸워요 안 똑같으면 그래서 어때? 누가 더 풍성해보고 그런 거 없지? 완성 그러면 밥을 먹으러 갑시다 밥을 먹으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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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가 맛있어 김치가 맛있어 근데 오빠는 칼국수보다 더 유명한 국수까지 봐 칼국수보다 더 유명한 국수까지 봐 칼국수보다 더 유명한 국수까지 봐 음 음 음 음 디즈니 애니메이션 퓨어 퓨어링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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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이었다 라디오 잖아요 음 그니까 좀 더 간성이 있는 것 같아 음 음 음 음 음 삼각대 생겼어? 어 삼각대 생겼어? 우와 잊어버릴까봐 감에 붙잡아버렸어 진짜 흠 흠 흠 너무 설렌다 근데 왠지 눈물이 글렁글렁거릴 것 같긴 해 진짜 많이 컸다 이런 생각 들 것 같긴 해 아아아아아아아아 고전 outs 총총총총 호옹 호오옹 호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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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족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안녕히 가세요. 자리로 출발 소준아 소준아 뭐라고 엄마한테? 뭐가 고마운데? 왜? 꼬시! 아유 귀여워 너무 무서워 엄청 무서워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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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오픈 날짜는 정확하게 셋이 안 되어있는데요 아마 한 봄쯤? 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최대한 저희가 미국에서 했던 음료들을 전복시켜가지고 저의 미국 캡피빌로그룹 보고 먹어보고 싶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예술제 갔다와가지고 한동안 계속 그 예술제 영상을 보고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기특하고 거기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눈물이 마지막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그리더라고요 쪼꼬미 둥이들이 언제 다 커서 저기에서 1등을 하고 있나 약간 이런 마음으로 보고 왔어요 저희가 원래 다 제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줄게 하고 싶어가지고 카운탑을 만들었거든요 너무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떡이랑 영배추를 넣으세요 물을 뺏기 시작하면 그러면 면과 어묵파를 넣고 사본 끓여주세요 면이 이구나 생인되는 음두가 멋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중에 맛돌이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항상 카톡으로 해요 이거 맛있어요 이거 먹어봐 묻도 따지지도 않고 구매해가지고 먹거든요 그 친구가 이걸 또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어제 증략동에 같이 와있네요, 쿠팡. 제 생각에는 라면처럼 먹는 것 같은데 요즘은 제대로 먹기가 있어요. 떡도 넣고 양자추도 넣고 저희 집에 지금 떡국떡이 설날 이후로 좀 많이 남아있어서 떡국떡이랑 어묵만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비주얼은 합격, 그치? 떡이! 합격! 맛있다. 세진이가 추천한 거는 거의 다 성공이야. 라볶이를 잘 만들거든. 오빠가? 응. 내가 한 번도 안 만들어줬어, 나. 만들어줄게, 좋아. 진짜 딱 이만으로 나.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 내가 맛있게 먹어? 애들이 먹방 채널 하나 열어라. 그래서 내가 먹방 채널 하려면 그 양 많아야 되잖아. 난 양이 적어서 그랬잖아. 왁은 알았어?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왔어? 엄마 만났어. 엄마 만났어? 꿈속에서? 응. 뭐야, 우리 수아가 다 커서 엄마 빨래도 좋아지네? 얘? 왜? 큰 언니 같네, 큰 언니. 수고는 영어로 모으게. 타월. 타월이 아니고 타어. 타월. 타월. 그럼 이제 게임 해보자, 우리. 물어봐, 새. 이뻐. 딸기. 딸기는 뭐야? 짜. 추우베리.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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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서준이는 저기 방에서 노래 연습하나 봐. 서준이는 방에서 노래 연습하나 봐. 아빠? 안녕, 아빠. 빨강, 파랑. 빨강색. 나도 주인. 나도 주인. 아빠 알아서 하세요. 아빠 빠이빠이. 아빠가 우리가 안 좋아하는 것이 하면 어떡해. 다 예뻐. 다 예뻐. 모든 색깔은 다 예쁜 거야. 다 다를 뿐이지, 다 예쁜 거야.